지금 이렇게 고개를 돌린 친구가 바로 연주라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서 자는 척하는 이 친구가 바로 재원이라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요즘 둘이서 자꾸 붙어 다니면서 심상치가 않은 기류가 보여요. 그런 와중에 재욱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 그래? 준석이랑 제가 따라갈까요? 그러면 둘이서 따라가 봐. 알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지금 재욱이한테 소식이 하나 들어왔는데 얘네가 지금 가는 식당을 재욱이가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식당 옆에 먼저 대기하고 있다가 걔네가 오는 걸 한번 지켜보고 분위기가 어떤지도 한번 보고 어떤 느낌인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다 먹고 있어서 재밌겠다. 너 여기 왜 여기 있어? 와 여기 왜 이렇게 맛있냐 근데? 지금 이제 저희는 재원이가 올 곳에 미리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차도 숨겨놨고 얘네들이 좀 있으면 도착하거든요. 여기 4층 건물에 올라와서 저희가 먼저 재원이 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길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히 이쪽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맛있어 보여요. 진짜 여기가 진짜 맛있긴 해. 좋아. 거의 다 왔어요, 지금. 자, 슬슬 올 거거든요.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여러분들 저기 있는 빨간 차가 재원이 차입니다. 어, 지나가요, 지나가요. 아, 지나가요. 바로 저쪽 옆에 음식점으로 갈 거거든요. 봐봐요, 옆으로 끼죠? 아, 안 껴줘요. 아, 못 껴요, 안 껴줘요. 눈치 못 챘대. 재원이 차 발견했습니다. 애들이 화장실 나올 수도 있을까 조심히 가야 돼요. 자,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연줍니다, 연주. 자, 앞에 재욱이 있죠? 일단 재욱이 불렀어요. 중간 보고 한번 해봐, 스파이. 둘이서 앉아서 뭐 딱히 별다른 얘기 없나요? 별다른 얘기는 없어요, 딱히. 연주인 기분이 좋나요, 지금? 그런 거 같아요. 밖에 나와가지고. 어... 좋습니다, 이 다음 일정을 알아와야 됩니다. 다음 일정 제가 보고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냥 쭈꾸미 우동을 먹으러. 지금 뭐 길게 끌 필요 없이 재욱이한테 몰래 차 키 가져오라고 한 다음에 제가 재원이 차 트렁크에 숨어 있겠습니다. 차 키 받아서 나오라고 했어. 오케이. 내가 그랬습니다, 진짜. 어, 맞다. 재욱아, 재욱아. 빨리 트렁크에 올라와. 닫아, 닫아, 닫아. 보여요, 안 보여? 아예 안 보여, 아예 안 보여. 좋아요, 이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차 트렁크에. 할게요. 왔다, 왔다, 왔다. 아, 배불려. 아, 재원이 차 냄새. 아, 재원이 차 냄새. 아, 재원이 차 냄새. 아, 재원이 차 냄새. 처음부터. 바람에 바람에 Ask, 바람에 Бы세. 외롭다. 연애해! 아니, 128번이요. 기차가 하이빙을 쏘면 밖에서 탁 꼬이고 하이빙을 두고 깜빡깜빡 해주고 상향을 두고 깜빡깜빡 꼬였어 가니발? 어 왜? 저 *** 12톤인 것 같아 우리 기차? 응 왜? 나 아까 12톤 먹었어 가만히 꼽다 탕탕 했을까? 왜? 밤에 안 들었나봐 밤에 안 들었나봐 형이지? 아니 아니야 *** 너 여기 여기 있지 아니 그냥 진짜 온거라고 솔직히 말해 차분화 몰라? 거리판 뭐야? 9243 *** 맞네 아 와 진짜 짱이다 야 재훈아 너 진짜 배신감 아 재훈아 배신감 느껴 진짜 우리가 잼미 꺼낼 것 같아서 재훈이가 일부러 와서 재훈이가 놓고 있는거지 이건 왜? 아이 왜? 아유 미안하다 아 모른다고 와 진짜 대박 와 진짜 대박 그래서 우리 딴 곳 가려다가 여기 그냥 온건데 나한테 전할게 아 진짜 깜빡이다 재훈아 나! 나한테 왜 이러냐고! 형님! 형님! 아 진짜 재밌다! 난 우리 4시 가서 안 올 줄 알았는데 둘이 가면 올 줄 알았는데 채원아 운전 좀 똑바로 하자! 알겠다! 이거 뭐야? 이거 그거야! 아까 재욱이 첫 키줬잖아! 아 놀랐어? 연주야! 연주야 그런 것까지 다 사람은 예상을 해야 된다고 와 진짜 대박이다 야 재욱아 너 좀 따라와라 와 진짜 짱이다! 이 인간 상상도 못했다 야 형! 야 놀라고! 야! 장난해! 화가 왜 이렇게 났어? 아니 딱! 딱! 가는데 이제 뒤에서 라이트 딱! 딱! 이런 거예요 형이 쌍라이트 좀 날렸어 아니 변지욱이 갑자기 왜 오겠다고 하는지 의문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저희 젤로 꺼려갈까 봐 이 새끼 그냥 보내놓고 뭐 어? 아니야! 이번 컨셉은 스파이였거든 미션 1! 다음 장소를 알았네! 내가 계속 이렇게 해서 사진 찍고 와 진짜 대박이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럴까봐 저희가 원래 오빠가 알려준데 말고 딴 데로 가려다가 여기로 온 건데 그럴 줄 알았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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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에 7일! 여러분! 내가 따라와요! 어이! 꺼지라고 빨리! 언제부터 왔어요 근데? 그거는 영상보면 알지 아우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우리 차는 되게 하하호 하면서 왔는데 재훈이 트렁크에 있는 건 몰랐지? 트렁크를 몰랐죠 형! 딱 보이자마자 순간적으로 재훈이가 차키를 빌려갔던 이런 다 떠오르면서 생각이 났어 쭈꾸미 우동 맛있게 먹던데? 맛있었죠 제가 추천해준 맛집이 원래 맛있는 곳입니다 다시는 안 갈려고 하하하하하하 네 선생님 들어가고 계십니까? 아 예 들어가고 있죠 아 어디세요 지금? 어 지금 여기 뭐 그냥 달리고 있습니다 아 달리고 있어요? 네 아 자동차로 안 달리고 이제 그냥 달리시구나 아 예 차 타고 달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저기 어떤 찔러시 보인 것 같아가지고 이제 의심이 뭐야 이제 의심하는 거예요? 아 아니 그냥 나는 궁금해서 하하하핳핳핳핳핳핫핳핳핳핳학ㅎ 얘들이 이제 fexe스인 생겼데 비밀에 깜빡이는 왜 켜요? 깜빡이잌 안 켰는데요.. 뭐하하하하핳ả 교 sowie 병원가 봐야겠는데요... 내뎅하 플레이러스